자, 해봅시다. 이거는 시작할 것 같네요. 어? 카밀 혹시 버그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으면 나 닿지하게. 카밀 버그 고쳐짐? 안 고쳐짐. 아, 나 그럼 안 할래. 카밀 음성이 맵 전 지역에서 들리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냥 탑에서 카밀 라인전 하고 있으면 미드 바텀에서 다 들림. 아, 나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못하겠더라. 뭐였죠? 대사가? 경규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 다 들려. 미드 라인전 하는데. 그냥 막 어지러움. 옵션에서 끄면 됨. 그러면 카밀 말고 다른 챔피언도 다 안 들리잖아요. 아니, 그럴 순 없지. 아몬드 빼빼로 하나 먹어야겠다. 배달 온 김에. 야무지게 먹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애기도 빼빼로 좋아하는데 낭낭하게 부탁드려요. 안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애가 먹을 건데 볶음밥 조그맣게 낭낭하게 부탁드려요. 주문 짜장면 하나. 목소리가 많이 바뀌셨네요. 이게 방송하면 바뀌나봐요. 살짝 최적화라 한다고 해야 되나? 요네 나와버렸네? 요새 많이 배내서 안 만나봤는데. 잘해봅시다. 목소리가 그분 같아요. 요즘에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 최근 댓글에 뭐가 있었냐? 제발 파카 좀 그만 따라 하셈. 아니, 이런 댓글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의도하고 따라 한 적이 없거든요. 의도하고 따라 한다고 하는 거는 가버려 하는 거? 가버려? 이거는 좀 어감이 좋잖아. 그 단어는 좀 일부러 따라 하는 건데 말투 자체를 따라 하진 않는데 모르겠어. 그렇다고 막 억울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분 방송을 되게 많이 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막 그런 분들은 이게 왜 파카 따라 하지? 열받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열받을 수도 있지. 제가 의도하고 따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거짓말 안 해. 일부러 따라 하면서 거짓말 안 해. 이럴 수 있어. 그것까지 내가 이해해. 아마 이제 그분들이 욕을 하는 심리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1번 나한테 이제 욕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싶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관리하면 되니까 이제 2번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은 왜 좋아하지? 열받네? 이런 심리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들은 참아주세요. 저도 열심히 사는 중 아닌가? 아닌 말고 1번 2XX 빨대 꼽으려 하네. 빨대 꼽을 수도 있지. 자 Q피해주고 굿 하밍 좀 하죠 일단. 톡 치고 미리 한 대 치고 톡 치고 미리 한 대 치고 W로 먹고 이런 식으로 바텀인 잘해주네? 어 좋아요. 이럴 때 따봉 한번 급한 건 요네라고 요네 너 급하잖아. 백픽만 찍는 게 눈치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눈치 보이려면 카사딘 하면 안 돼. 안 찍으면 그거대로 문제거든. 심원들도 이제 그러련이에요. 아 이제 쓰레기 믿으니까 그래 좀 참자 이런 마인드로 사비 한테오 공 쓸 것 같은데 아니네 얌이 블라디 미드 보내고 뭐야 합격으로 왔네 와 이게 죽어? 원컴 당했네 아 그래도 가긴 하는 중 그래도 에라잉 야 도망갔다. 여기까지다. 잔용 먹었으니까 됐어. 오는 거 아니었나? 죽었다. 오는 중이 아니었구나 나 리신 믿고 들어간 건데 좀 아까운데 아 까비해 와우 요네 되게 잘 뻔는데 다행이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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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공을 쓰냐 어 좋았습니다. 라이정 이거는 뭔가 뛰면 벨법도 하거든요. 한테오니 내가 이렇게 빨리 올 거 모를 수도 있어. 이거 봐 모르잖아 이럴 줄 알았지 가버려? 킬 다 빠지면 들어갈만 한데 지금? 깼다. 됐습니다. 퓨 다 피하는 거 개쩌네요. 근데 반은 피한 게 맞는데 반은 저 친구가 못 맞춘 거임. 처음 거는 피한 게 맞는데 되게 잘 컸죠? 5화 효과 받으면 16 진짜 빨리 짓거든요. 잘 컸습니다. entar vog 강 incluso 查 bud 잡으려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난하게 이겼네요 그냥 어 그래 반갑고 가버려 내가 할게 없네 이제 게임이 끝나가지고 사실 대고나 밀죠 야 들어가 곧 템 사기조도 끝났네 어 수고하세요 GG 2킬 킬 킬 1킬 한번 찍자 원컴 당하겠다 데넥턴 전멸도 있어가지고 무리하지 맙시다 파밍만 할게요 그냥 안좋을 것 같은데 안좋을 것 같은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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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제하골더도 먹었죠 사일러스 사일러스 되게 잘 컸다 서류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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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지 몰라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그래도 에넥 보탐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넥도 많이 상하긴 했다 데이스도 많이 망했구나 라가스가 힘들긴 하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걸 왜 하지 설마 있을까 싶었는데 왜 기다린거지 그런거 좋네요 가야겠는데 이거는 가야겠는데 이거는 빠졌네 어 큰일났다 대하골도 먹혔는데 다행이다 맞는데 이거는 아 다행이다 차라리 그라가스로 먹어서 다행인데 근데 이거 그랩 됐으면 진짜 좋았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게 그랩이 안되냐 와 이거 게임 같다 잠깐만 소비사 가버렸는데 게임 아 좀 아쉽네 바꾸서 갔네 게임이 다시 잘해보자 상대도 아펠 빼고 뭐 없어서 리드에서 막죠 타워 있는 데서 게이스도 이제 나오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 뼘 맞아? 가까운데? 봐야 이거는 와 이게 판정이 이렇게 된다고? 와 다행이다 나 살아서 페리오스한테 죽을만도 했는데 잘 살았네 뭐야 뭐야 나 왜 벤시의 장막이야 잠깐만 템 잘못 샀구나 몰랐네 이거 산지 뭐지 와 너무 아깝다 나 벤시 산지 지금 봤어 대박인데 나 왜 템 벤시 어쩐지 실드가 있더라 어 이건 좋네요 어 이득 많이 봤는데 바론까지 먹겠다 잘하면 노틸이 그램만 성공해준다면 근데 좀 애매한데 어 아이생 아 나 우츄인줄 알았어 아니 이거 비슷해가지고 우츄랑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뭐야 이거 상처원 주인이 저한테 사기쳤는데요 아니 나 사과 달라니까 갑자기 복숭아를 주면 어떡해 그거 아시나요 벤시 정도면 템 잘못 산 거 아무도 몰라요 뭐 산 이유가 있겠지 싶을 거야 적팀도 우리팀도 아무도 우츄 대신 잘못 산 거 몰라 와 저기 안 죽어? 와 너무 아까운데? 아 다행이다 뭐 곧 잘하진 못했는데 힘이 잘 메꿔졌네요 아 이거 진짜 만약에 우츄였다면? 우츄였으면 그냥 신드라 원콤 내고 다 잡지 않았을까? 계속 이런 생각이 너무나 아쉬운데 알겠는데? 끝났다 안타 아 아 펠리오스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펠 원맨팀인데 아 펠이 먼저 죽으면 어떡해 끝났지 뭐 아 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